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임대차 부분 있잖아요 저번주 혹시 담보책임 같은 거 잘 기억을 해요? 우리가 저번주 했던 게 비용상환하고 그 다음에 부속물, 지상물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는 꼭 해놔야 됩니다 꼭 정리해야 되고 제가 오늘은 특별법 중에 주인법과 상인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4월, 5월,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특별법을 다시 잡아놨거든요 한 번 더 볼 건데 이걸 한번 방금 봐보실게요 제가 잠깐 봐볼래요? 원래는 특별법은 총 몇 문제가 배정이 되냐면 6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15% 내에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 15%를 계산해 보니까 6문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줄여가지고 주인법이라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인법이라고 하거든요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걸 좀 하나 정리해 놓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집합건물 및 소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집합건물법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중개사법 시간에 보이지 않았나요? 중개사법에 주인법하고 상인법에 배웠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가지고 부실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 이거 배웠죠 이거 주인법하고 상인법 배우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 부실법 배웠죠 명의신탁이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집합건물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주인법 상인법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한번 더 확인 작업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둘 간에 임대차 계획을 맺습니다 임대차가 총 3개예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가 민법상이라고 할게요 민법상 임대차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인법 상인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법상 임대차는 모두 적용돼요 모두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도 적용되는 거고 주택일 때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 다가구, 다가구, 다세대 상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가 상가인데 금액과 상관없어요 그냥 점포라고 하는 거 모두 다 뭔가 이 민법상은 모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체가 단지 이제 여기에서 민법상의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보호법은 특별법이 돼요 그럼 일반법, 여기 일반법이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누가 우선 적용되는 거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만 돼요 주택만 주택 그럼 여기처럼 단독이든 다가구든 다세대든 상관없거든요 이것만 되는 거고 상가라든지 이 밑에 뭐가 있냐면 토지임대차도 있어요 그렇죠? 토지 토지도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동산도 임대차가 가능해요 근데 얘들은 적용이 안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오직 주택만 적용이 되는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상가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가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주택이나 이것들은 적용이 안 되겠죠 상가만 적용되는 거니까 주택, 민법상의 임대차는 말 그대로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와 상가금을 임대차는 특별법이라 얘가 먼저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의리란 사람이 주택을 빌려 쓰는데요 보통 보증금 얼마에 월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월세를 얼마를 내고 2년간 약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빌려주는 사람, 대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 이렇게 불러요 차인, 빌려 쓰는 사람인데 이 민법상의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대학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력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됐어요 이때 매매가 되는데 2년 있다가 매매가 된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이렇게 매매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임차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죠 이 신소유자에게 2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의리란 임차인은 1번 그 기간 1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지금 1년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라는 걸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 새로운 신소유자 신소유자에게 이걸 다른 말로 양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주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주장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게 민법상의 임대차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예요 민법상의 임대차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는데 그 민법상 인정되는 대항력은 하나,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 임차권을 등기하면 돼요 그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데 그 등기는 621조에 따라서 반대 약정이 없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반대 약정이 뭐냐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되는 경우는 무진장이 어렵죠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토지 임대차가 있어요 이 토지 임대차 이 토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토지라는 건 이 토지 임대차를 의리 임차를 한 거예요 임차인이고 이 토지 위를 쓰겠다고 임차한 거죠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올린 거예요 이게 을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이 토지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는데요 이 건물은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을 처음에 하는 등기가 뭐예요 보존 등기 아닌가요 보존 등기는 해놨단 말이야 그럼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해요 공동신청이 아니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 바뀐 거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임차권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누구는요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 보존 등기를 가지고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건물을 축조하나요 축조했어요 축조하고 이에 따라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물이죠 건물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에도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긴 한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가장 문정이가 된 건 이거예요 이런 식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2년간 살다가 1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결국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나갈 때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너 왜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1년 만에 내가 쫓겨나야 되느냐 이 갑은 임대인의 채무가 뭐예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채무 불이행을 한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의리라는 사람은 갑에게 뭘 청구하는 거야 손해배상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총 지금 2000 몇 년인가 2023년이니까 주택보급률이 지금은 120%, 130%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67%입니다 현재 아파트 형태가 주거가 67%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주택보급이 잘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198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그럼 1980년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서울도 초가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도 사대문 안에서나 살만하지 외곽으로 나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초가집도 있을 시대니까 그렇죠 옛날 과거에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 다 판자촌 집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1980년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서 그 방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학력이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0년에 만들어진 거야 이게 정확히는 75년 이후부터 논의가 됐겠죠 주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인법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큰 테마라고 할까요 큰 테마가 세 개였어요 원래 세 개인데 이 당시는 두 개가 나와요 그게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대학력이었어요 대학력 우선 변제권은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집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도 경매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경매가 넘어가는데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우리 주인공 을 임차인이고 여기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저당권 여기 B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대금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경락대금이 그럼 이 임차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번이잖아요 가장 빠른 거 그럼 자기가 이렇게 빨대를 먼저 꽂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야 1번으로 그런데 법은 안 그래요 이 임차권은 채권이고 이 저당권은 물권이 충돌되다 보니까 물권이 먼저 1순위가 돼버려요 얘가 1순위 그리고 저당권 B번이 2순위가 되는 거고요 얘가 가장 먼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3순위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웃기다 이거지 왜 성립은 내가 가장 먼저 했는데 왜 배당을 제일 나중에 받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변제권이란 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1980년에 만들면서 이걸 삽입을 시킨 거야 이걸 그리고 대학력이 가장 문제가 됐으니까 이 두 가지를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런데 1984년도에 이 법의 맹점이 나타나요 어떤 법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집이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의뢰 임차인이잖아요 아니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었나 봐 우리 다가구 주택의 1층 그럼 여기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고 여기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을 그럴 수 있죠 을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얘도 우선 변제 얘도 우선 변제 얘도 우선 변제를 받을 거란 말이야 세 명이 임차인이니까 그런데 이 A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그 당시 5억이었어 예를 들면 그럼 얘는 4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리라는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겨우 겨우 공장 다니고 미싱 돌리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차례 임차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서의 뭡니까 좀 요건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얘들은 부르조아들이잖아요 임차인에도 그렇죠 여기는 뭐요 프로레타리아 좀 이렇게 서민치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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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임차인일 수 있겠냐 이게 외제차를 다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시골 어딘가에 외제차를 타고 다닌 거고 강남의 한복판에 애들 같은 차를 타고 다녀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다 푸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얘도 임차인 얘도 임차인 얘도 임차인이니까 요 소액 임차인 요 액수가 적은 사람을 요 A B 임차인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보다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84년도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최우선이라고 해요 최우선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주임법이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틀 자체가 이게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대학력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학력이 뭐냐 대학력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학력 이 뜻을 모르는 거야 대학력이라는 건 예를 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돼요 소유자가 이 대학력은 소유자가 변경이 생겨야 됩니다 소유자 변경이 없으면 대학력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경이 안 됐는데 뭔 대학력을 논하예요 변경됐다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우선변자나 최우선이란 말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경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매 경매가 아니면 논할 이유가 없어요 임창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선변자 최우선을 끝입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얘 대학력은 집주인이 매매로 바뀔 수 있죠 새로운 주인이 신소유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로 바뀔 수가 있다고 경매로 그래서 이 대학력은 매매 경매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우선이나 최우선은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자 그럼 대학력이 어떤 거냐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건 지금 비교 문제는 나중에 봐 두시면 되고 여기 첫 번째가 적용범위에 나왔는데 여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주택임대차 주인법 주인법 그러는데요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인 거고 여기는 강행규정이에요 편면척 강행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합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주인법은 누구에게 중요하다 여기 있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표면척 강행규정인데 적용범위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요 지금은 잘 안 나오면 얘들은 참 잘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파란색 볼편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법이다 보니까 주인법이든 상인법이든 적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주거용이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차 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다세대대 말고 다가구 있잖아요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반지하 1층 2층 옥탑이 있단 말이에요 옥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일부를 사는 거잖아요 일부 그래서 주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주거용 건물은 어디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 이 판례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거용이라는 의미는 공부상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실질 용도를 따진다고 하는 거고요 외국인도 적용돼야 안 돼요 당연히 외국인은 임대차 안 하겠습니까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교포라고 하나요 제일교포 아니면 우리가 연변교포 오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외국인도 적용이 되는데 이때 법인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현장에서 법인하고 나오면 이건 제외됩니다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직원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개인의 집을 임대차 해가지고 직원을 파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법인은 안 되는데 법인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법인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법인 중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냐면 여기 LH공사 있죠 렌징하우지라고 하는 거 LH공사 주택공사 예를 들면 옛날에 이것은 지방공사 지방공사 서울 같은 경우는 SH라고 하죠 서울하우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중소기업은 돼요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그리고 이걸 제외하면 법인은 절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상인법 있잖아요 상인법 상인법은 무조건 법인도 적용됩니다 법인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의 법인도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죄인법에서는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4번에 어떤 게 있냐면 일부가 주거라고 돼 주건데 일부는 주거 이 외에 뭐예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 주거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수포를 해요 수포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아니면 담배 가게 담배 그리고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동네에 그 조그마한 담배 가게를 하면서 뒤에는 살림살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살림을 하면서 앞에는 조그맣게 그 수퍼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주거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미등기 전세 무허가다라고 돼 있죠 미등기 전세 무허가도 적용된다고 돼 있고 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수들 같은 경우는 호텔에 산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인숙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뭐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고 산다 그런 건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일시 사용 임대차는요 상가 임대차 상인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가장 임차인 적용이 안 되겠죠 거짓골로 임차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임대할 권한이 없는 무단전 임대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가볍게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미등기 무허가 적용된다는 거 이 정도하고 법인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이거 그다음에 일시 사용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대학력이 나오거든요 가장 큰 걸 보면 제목을 여기 대학력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대학력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대학력 나오고 뒤로 넘어가 보면 쭉 이게 판례들입니다만 나오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 보인가요? 여기 우선 변제권 이거 우선 변제하고 나옵니다 3번에 보이시죠?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옆에 뒤로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4번 보이신가요? 이 소액보증금이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예요 세 가지 여기 보면 대학력 보이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 보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개사법에도 이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건들을 좀 애와두라 요건들을 그럼 대학력은 소유자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의의를 생각해 보세요 갑이 원래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다는 게 뭘 주장하냐가 문제예요 뭘 주장하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아직 1년 남았으니까 1년 더 살겠습니다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대학력이에요 이거 대학력이라고 그래요 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학력 대학력 물어볼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학력을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이 임차인이 뭘 갖춰야 되느냐 주인법에 인주가 있어야 돼요 인주가 뭐예요 인주가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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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을 갖춰야 돼요 인주라 그래요 인주 인주 뭐라고 해요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을 갖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언제였어요 이 친구가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다 그럼 얘는 언제예요 5월 2일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대학력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주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춰라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앞에 넘어가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주를 갖춰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가 된 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됐단 말이죠 이게 그럼 변경됐다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소유자지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항력 대항력 할 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뭐라고요 반환해달라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이 뭔지를 몰라요 대항력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워버린다고 나중에 가서 문장을 바뀌고 헷갈려버리고 내용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왜 인주를 갖춰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 뭐지 몰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라 인주 인주 뭐라고요 이 길이 다음 날이야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 되죠 인주 다음 날 0시 이렇게 해요 도장 찍을 때 인주 있잖아요 인주 도장 찍을 때 빨간 거 그 인주라고 하잖아요 인주 다음 날 0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중개사법도 뭐지 그건 어떻게 외워요 거기는 그건 외우는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인주 다음 날이에요 알겠죠 중요해요 우선 변제권 인주 확 인주 확 확정일자 여기는 인주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 없어 여기는 확정일자가 여기는 필요 없다고 대항력은 대항력은 인주만 갖추면 되거든요 그럼 주택에 인도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열쇠 받는 거잖아 주택에 점유한다라는 건 이삿짐 이삿짐을 푼단 말이야 이삿짐을 푼다든지 아니면 주택에 열쇠를 받는다든지 그럼 주택을 인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등록 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에요 두 가지 그럼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 임차인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꼭 임차인 주소가 옮겨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험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직접점이냐 간접점이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판례를 한 번 더 돌아올 때 다 이야기를 할 건데 갑이 집이 있고 의리한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전차인 얘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얘가 들어간다고 그럼 전차인이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얘가 직접점유자가 되고 얘가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인이 바뀌었잖아 A라는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그럼 이 친구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학력이 있고 얘도 대학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문제는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인주가 그럼 인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인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간접점유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직접점유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배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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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이 사람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같이 대학력을 갖는 거야 같이 이 사람 같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전차인이 누구예요? 전차인이 직접점유자입니다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학력을 갖는 거라고 그런데 셈장에 가면 누구 앞으로 나오겠어요?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학력을 갖는다 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 앞으로 얘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둘이 플러스해서 같이 대학력이 생긴다고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나와 이 셈 잘 나옵니다 이것은 주인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인법에도 똑같아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도 간접점유자가 아닌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학력을 갖습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는 좀 조심하고 좋는데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때는 동호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 다가구 여기 써졌네 개인 썼네 다가구는 단독주택은 단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원룸이에요 원룸 다가구가 그렇죠? 그 원룸은 주인이 하나잖아요 1층 2층 3층 그런데 원룸에 보면 호실이 있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있다고 그건 주인이 붙이는 호실이야 주인이 원룸은 그럼 여기는 전입신고할 때 누구만 정확하면 돼? 집업만 정확히 하면 돼요 그럼 대학력 생기거든 호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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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집업만 정확하면 안 돼요 여기 호실이 중요해 안 중요해? 동호수가 중요해요 이거 뿔다 이거 둘 다 그래서 아파트나 다세대나 연립은 집업만 정확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까지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그다음에 다가구는 다가구 단독주택은 집업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어떤 판례도 있었냐면 여러분도 혹시 시골 내려가면 이게 마당이에요 이게 하나 마당이거든요 여기 대문이 있고 이게 되죠? 그런데 마당이 원래 200평인데 두 필지야 두 필지야 15-1번 여기는 15번지 두 필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당이니까 벽이 없지 그런데 지적도를 떼보면 두 개야 토지대장도 두 개라고 그런데 집이 여기가 있어 15번지 안 해 그럼 전입신고할 때 15번을 써야 돼 에락 아토피 같은 마당이니까 15-2를 써야 돼 이걸 써야 돼요 이걸로 쓰잖아요 같은 마당이라도 대학력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집원을 중시해요 집원하고 동호수가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은 주민센터에다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도달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수리가 돼야 돼요 수리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지 도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이 판례는 구닥다리 판례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전입신고 해본 적 있나요? 요 근래? 요 근래 전입신고는 집에서 컴퓨터로 해요 개인이 그러니까 무슨 도달하고 수리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예전에는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맡기잖아 이렇게 전입신고 써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준다고 그럼 받아 그게 도달이야 그걸 놓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 그게 수리야 그럼 수리가 되어야 대학력이 생기는 거라고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개인이 그냥 전입신고 해버리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처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가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임차인은 집원까지 동호수까지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차고로 차고로 주민등록표상의 신거주 집원을 틀리게 기재했어요 누가 기재한 거죠? 누가 잘못 기재한 거야? 공무원이 틀리겠다고 공무원이 틀리겠다고 그럼 이건 여전히 대학력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게 알겠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판례가 하나 또 있었냐면 전 임차인이 올바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차고를 일으켜서 공무원이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던 거야 야 이 집은 잘못된 것 같아 집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수정을 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이거 수정을 요구했던 거야 수정을 요구해가지고 임차인이 수정을 한 거야 임차인이 수정을 했다는 것은 대학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대학력이 없어요 왜요? 임차인이 수정했으니까 집 공무원이 아무리 차고를 일으켰다면 임차인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이 차고로 공무원 스스로 잘못 기재했다면 대학력은 있는 거고 만약에 수정을 요구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대학력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임차인이 수정한 거잖아 대학력 없고 이건 임차인이 수정한 게 아니잖아요 대학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례를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권 말소의 이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됐다고 되면 소급화의 대학력이 유지가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여기 다 판례거든요 전체가 그럼 여기가 만약에 임차인 살아요 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주민등록 일제정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프랭카드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일제정의하겠습니다 그럼 프랭카드 본 적 없나요? 그럼 여기 정의기간이 있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얘가 공무원이 직권 말소를 한 거야 공무원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그럼 직권 말소 해버리면 해버리면 이때는 대학력이 없어져버려요 대학력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임차인이 을 임차인이 아니 나 살고 있는데 왜 직권 말소했어? 하고 이의를 제기한 거야 이의 제기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럼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소급화에 어떻게 돼요? 회복해서 계속 대학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주는 거야 단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학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이 되면 소급화여 대학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학요건은 대학요건이 뭐였어요? 대학요건이 인주 대학요건을 애완화해야 돼요 인주 주택의 인주가 주민등록이에요 인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심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돼 있어야 돼요 계속 계속 존속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계속 존속은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그 전에 그 요건을 갖춰야 돼 인주를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보통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가 중요해 계속 되어야 된다 계속 되어야 된다 계속 되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가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학력은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뭔만 갖추면 돼요? 인주만 갖추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남아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됐고 요건 하나 체크해보면 아 이건 필요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 한번 와보세요 요거 우선변제 자 우선변제는 요거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런 거예요 지금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잖아요 경매가 품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A란 저당권이 있고 B란 저당권이 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 경락대금이 나오잖아요 원래 그럼 원래 얘가 먼저 성립됐으니까 얘가 빨대를 먼저 꽂아야 돼요 배당금을 근데 얘가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가져가고 얘가 가져가고 얘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그럼 의뢰 입장에서는 웃기죠 내가 먼저 성립됐는데 어떻게 저당권이 나보다 배당을 빨리 받아가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1980년의 주인법을 만들면서 이 먼저 성립된 사람이 임차인이라도 채권이더라도 뭘 갖추면 뭘 갖추면 인주학 인 여기 보인가요 여기 인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인주학 인주학을 갖추면 배당 종교일까지 갖추면 대학력이 어떻게 존속되는데 배당력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럼 여기가 채권이더라도 누구보다 A, B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룸에 살거나 오피스텔에 임대차로 살고 있을 때 인도는 알겠죠 전입신고 했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얘하고 아까 여기 최우선 넘어와 볼래요 여기 최우선이요 여기 보면 최우선 이거 보이죠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해요 자 여기를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여기 쓸 공간이 있나 여기 밑에다가 써도 괜찮고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 밑에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써도 되고 그게 가장 좋긴 한데 그 정도만 좀 써놔볼까요 여기다가 가봐 쓸 데가 없네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애호하고 가주면 돼요 자 여기 잠깐만 두 가지를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하나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할 때 이게 우선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최우선이잖아요 이 둘 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목적물이 경매가 넘어갔다는 목적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우선하고 우선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구별 못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선과 최우선을 찾는다는 건 좀 어려워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 있죠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말로 보증금 중 일정행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소액보증금이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이런 단어 안 써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표현만 써요 이게 소액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단어가 최우선이나 소액이라면 안 쓴다고 우리 3회에서는 그냥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표현을 써요 아 그게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이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인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경매로 그럼 여기서 경락대금의 최우선을 받으려면 어떤 거냐면 인 주 확이 있어야 돼요 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이 시간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확정일자 부가 따로 있고요 근데 이 소액 보증금은 안 그래요 소액은 인 그 다음 주 플러스 뭐예요 소액이야 돼요 근데 이 소액은 지금은 개정이 될 겁니다만 앞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1억 5천 안에 5천만 원까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이게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이 소액이라는 게 소액이야 돼요 정항 지역마다 다 달라요 소액은 그건 아시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여기는 인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르죠 지금 요건이 지금 서울특별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지금 1억 5천에 5천까지인데 앞으로 이게 5천하고 그 다음에 500이 올라가요 지금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아직 확정을 발표를 안 했어요 공포를 이게 소액이 올해 안에 바뀔 거라고 봐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선변제는 뭐냐면 우선변제는 선순위보다 우선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집이 있는데 여기가 의리 임차인이에요 그럼 앞에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뒤에가 B의 저당권 여기 C의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인공이 얘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요 A라는 저당권자 먼저 빨대를 꽂는 게 아니라고 누구보다 요 후순위 후순위보다 물권자 후순위 물권자보다 내가 빨대를 꽂는다 이런 의미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아가요 그게 아니라고 얘는 누구보다요 얘는요 얘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이런 의미예요 후순위 채권자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 최우선은 뭐냐 후순위보다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선순위 채권자보다 일정액을 일정액을 받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저당권 있잖아요 앞에 얘보다 경락대금을 우선 받는 거라고 우선 우선 이게 일정액은 어떤 거냐면 경락대금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락대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일 때 얘는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5천 한도 내에서만 얘가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라고 이게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두 개가 그런데 우선하고 최우선을 구별을 못해요 주인법을 배워도 이게 우선이라는 건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데 이때 우선을 받을 때는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그 일정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서울특별시는 1억 5천을 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한도에서 우선 받는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실제 보증금이 1억 5천을 넘지 않아야 되죠 그중에서 1억 5천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인 5천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5천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5천도 다 받는 게 아니라 경락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받는 거야 이것도 두 개가 같이 플러스 적용되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요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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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보증금하고 우선 면제권하고 최우선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맨날 우선 면제 최우선이 뭔지 모르다가 그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두 개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이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기 봐봐요 대학력이 뭐예요 대학력이 인주잖아 인주 그럼 요 우선 면제는 뭐예요 인 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가 최우선은 인 주 플러스 소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 대학력에서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확정일자가 일자가 필요 없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는 거야 확정일자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보다 내 보증금을 경락대금으로부터 받겠다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죠 우선 면제권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정확히 구별해야 돼 대학력 우선 면제 최우선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법 중의 하나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법 중의 하나는요 이 법이 제가 봤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주 좋은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어디 가서 우선 면제권 와볼래 다시 우선 면제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인 주 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지만 누구보다는요 선순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지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나 정리를 느낌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디귿번도요 임차인도 주택을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도 주택을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붙여요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인이 어떻게 임 아이고 임 아이고 이거 임차인이 소송을 해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보증금 반환 소송 반환 소송을 해서 승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판결서를 가지고 경매를 붙여요 경매를 이렇게 그럼 이때 경매를 붙일 때 집을 비워줘야 돼요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뭐예요 살면서 살면서 경매를 붙입니다 요건 주인법이나 상인법이나 공이 같아요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 모두 거기에 살면서 장사하면서 그 집을 경매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에 수령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경매가 다 종결되고 경매 있죠 경매 경매가 종료가 되고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때 배당받을 때 받을 때는 당연히 요걸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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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다 끝나고 배당받을 때 배당을 어디로 받으러 가요 법원으로 그때 그 집은 경락자에게 넘겨주고 넘겨주면 경락인이 써주거든요 인도받았던 확인증을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경매를 붙일 때는 살면서 경매를 붙이고 배당을 받을 때는 넘겨주고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셈은 니을번이 아니라 요거 요거 디귿번을 셈을 냅니다 디귿번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원래 소액사건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소액사건 심판은 심판부기 따로 있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원래 공식조는 5개월이에요 근데 실제 소송은 1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그런 소송 많습니다 몇 년씩 가는 거 근데 임차인이 2천만 원 보증금 아니면 5천만 원 보증금 받겠다고 10년간 소송을 하면 거들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원래 소액사건은 3천이에요 소송물 가액이 3천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고 3천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은 6개월 만에 끝내요 안에서 모든 걸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이야 10억이더라도 몇 개월 만에 소액사건 심판을 적용받아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 임차인도 빨리 구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법 상인법 전부 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소액심판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우선 봐봐요 최우선은 뭐 가르쳐야 돼요 대학요건이 뭐였죠 대학요건이 인주죠 그 다음에 보증금 일정액 이하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소액이야 돼 인주에다가 소액이야 되고 배당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배당요구 해야죠 확장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다 라고 돼 있고 그때 소액이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담보를 취득할 때 저당권이에요 그럼 왜컨대 23년도에 서울서 임대차를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얼마냐면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 보증금이 그럼 지금 23년도에 소액 보증금은 서울이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 5천을 넘지 않았죠 1억이니까 이해 돼요 어 그런데 이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저당권이 붙어있더라고 내가 들어갈 집에 저당권이 그런데 이 집에 저당권이 예를 들면 2010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럼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 하는 거야 23년도에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저당권은 언제 설정된 거야 2010년도잖아요 그럼 소액이라고 하는 건 이때가 기준이 아니라 이때가 기준인 거야 2010년도 소액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담보물건이 취득될 때 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3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집에 저당권 등기가 없으면 그냥 23년도가 적용돼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집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2010년도 거야 저당권이 설정 연도가 그러면 2010년도 소액이 적용돼요 지금 소액 사건에 소액이라는 은계 지금까지 9번인가 변경이 생긴 거예요 9번 94년부터 그런데 이 9개가 모두 적용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 모두 적용될까요 내가 23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오늘 맺어도 그 집에 내가 들어갈 집에 임대차 계약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저당권이 1995년도에 설정된 거야 그럼 1995년도 소액이 적용된다고 그럼 1995년도 소액은 얼마였겠어 한 3천이었다고 그럼 택도 안 돼 적용 안 된다고 나는 보호를 못 받는다고 제 말 이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들 지분 낸다고 임대차 같은 거 얻어줄 때 있잖아요 애들이 독립한다고 그렇죠 여기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차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그 집에 등기부 떼어봐야 돼 안 떼어봐야 돼 떼어봐야 돼 떼어봤더니 거기에 저당권이 예를 들면 1995년도 들어와 그럼 컴퓨터 검색창에다가 1995년도 소액이 얼마인지를 때려봐야 돼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1995년도 소액이 나와 금액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내 액수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대략 소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소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은요 보통 500만 원이나 보증금이 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 1000만 원 정도면 아마 90년대 이후에는 다 소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갈 집에 저당권이 돼 있다 근데 학교 앞에 원룸이 있다 근데 그 원룸이 보증금이 천만 원이다 월세 50만 원에 그럼 걔는 무조건 소액 천만 원 보호를 받는 거야 거의 그 정도의 액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월세를 좀 적게 내려고 내가 들어갈 원룸에 5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20만 원 내 그럼 보증금이 올라간 거잖아 5천 그럼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95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엔 3천만 원이라고 그럼 내가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소액으로 내가 들어갈 연도가 아니라니까 그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 물건이 설정된 연도 소액을 가지고 따진다고 알아듣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인이라고 했어요 아까 황가가 경락대금의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일 때 5천을 받아야 돼 소액이 5천이란 말이에요 배당받을게 근데 경락대금이 8천이야 그럼 8천의 2분의 1은 4천이잖아요 그럼 4천 범인에서만 받는 거지 아무리 내가 소액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건 이중으로 적용되는 거야 이중으로 담보권 설정 연도가 소액 기준 날짜고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인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게 두 개를 같이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나중에 가보면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놔두고 기간 후 한 번 와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한 번 와볼래요 이거 들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뭘까요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임대인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게 있죠 여긴 전부를 반환받지 못했거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부는 일부는 반환받지 못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면 주택 뭐라고 했어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임대인 주소지 법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임대인이 만약에 노란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가 그 주택 자체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인천 지방법원이 되는 거지 이 노량진 여기 노량진이 남부죠 남부 지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요 이게 아시겠죠 이거 이거 조심해 이거 바뀐다고 바뀐다는 거 왜 그러냐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어디 갈 데가 못 간다고 주소를 빼버리면 대학력 우선 면제 최우선이 날아가버리니까 그래서 등기를 뭘로 신청해요 이거 단독으로 이걸 단독으로 신청해요 임차인이 그럼 등기를 해놓고 주소를 빼더라도 대학력 우선 면제 최우선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더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한 거야 못해 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상급법원 올라가는 거야 기각 안 해줘 그러면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고등법원으로 항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가 되면 우선 면제나 최우선 있죠 대학력 우선 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가 된 이후부터 뭐라고 해서 똑같이 대학력 우선 면제를 그대로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빼도 괜찮은 거죠 이제 왜 등기가 됐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대학력 우선 면제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주소를 이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학력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 놀리니 예를 들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주소 있잖아요 등기가 된 주택에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최우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건 임차인이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소액이 그럼 이중이 되어버리잖아 임차인이 그래서 이 최우선을 못 받아요 뒤듭게 들어온 사람은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 얼마 안 돼요? 한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임대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고요 나중에 이것은 동생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임대차 존속기간은 몇 년인지 아세요? 주임법의 임대차 존속기간 오케이 오케이 기간이 정하면 2년 미만을 정할 때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건 애완화에 돼요 2년으로 본다는 거고요 만약에 2년인데 당사자가 1년을 약정을 했어요 임대인하고 집주인이 원룸은 보통 1년 안 한가요? 원룸은 1년 하는데 그렇죠 전세 미등기는 2년인데 보통 학교 앞에 있는 원룸들은 1년이에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넣는 거 보통 1년도 되고 2년도 되지만 보통 1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당기 임대도 있긴 하지만요 그럼 1년 약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속들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선택이 없어 임대인은 무조건 뭘로 해야 돼?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과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임차인 1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우리 약속한 거 1년이잖아 또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시험을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정도는 꼭 기간을 기억을 해 주시고 묵시적 갱신 주임법에서는 임대는 기간 만료 6월부터 2월까지 여기가 임대차 종료거든요 여기가 종료일 때 여기 기간 언제?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가 언제죠? 여기가? 2월 여기서부터 언제예요? 6월이죠? 미안해 여기서부터 6월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기간 만료 6월부터 여기 기간 만료 6월 2월 사이 이해 되죠? 이 사이에서 임대인 나가라 집주인 나가라 보증금 올리겠다 월세 올리겠다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정 갱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돼?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 연장 그런데 자동 연장이 되지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가요?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은 안 그래요 또 여기서 이건 중요하며 또 임차인 임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동 갱신 됐잖아요 2년 지난 다음에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다음 날 임차인이 저 나가겠어요 라고 할 수 있다고 다음 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짐 빼면 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 2년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집주인은 2년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엄청 큰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살 때는 저는 1년씩만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하다가 집주인도 말을 안 해 나도 말을 않고 살기 괜찮으니까 그럼 자동 연장되는 거야 그럼 자동 연장됐다고 해서 2년이 되는 게 아니야 집주인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거든 이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중개수조 내 안 내? 내가 안 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년 살다가 합의하에 2년 연장됐잖아 2년 그럼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중개수조를 내가 내야 된다고 임차인이 거기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한테 좋은 거야 그게 중개수조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 보이죠?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 기간 연장해달라고 하는 거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 1회에 한다고 이거 2회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몇 년간이죠? 2년이에요 다만 이것도 1회에 한해서 2년인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봐서요 존속기간 2년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봐보세요 이게 갱신 요구를 해놓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뭐야 계약을 해지 통고해요 저 나가겠다고 몇 개월 있다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이 실소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 살겠다 임대인이 아니면 존속 비속이 살겠다 그러면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다 없다 있는데 이게 가짜일 수 있잖아요 월세를 올리려고 그 후에 일정 기간인데 일정 기간이 2년이에요 이게 2년 기간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또 임대를 해버린 거야 월세를 올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해 줘야 돼요 차익금 2년 동안 차익금을 배상으로 해줍니다 그게 아마 중개사법에 가면 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중개사법이 나오지 우리는 안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이 정도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너무 이상해요? 뭘 알아요? 그건 궁금해하지 마요 어떻게 아는 방법은 나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심쇄하면 중개사 전화해보면 되지 그렇죠? 거기 집 월세 내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주인이 살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어떻게 아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우리 법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승계는 큰 의미는 없고요 상인법이 나오잖아요 상인법은 이것만 하나 체크해볼게요 적용범위 이거 하고 싶게요 적용범위하고요 아까 주인법은 이건 상인법이에요 주인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인법은 월세하고 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10억이든 5억이든 상관없어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부르조와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일종의 그럼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의리 임차이냐 그런데 얘가 칼국수집을 한다고 그럼 칼국수집을 하려면 시설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주구하고 달라 주택임대차는 살다가 들어가 살다가 그냥 나오면 되지 시설한 게 없어 그런데 상가는 안 그래요 상가는 시설을 하거든 그럼 시설을 해가지고 장사한다고 해서 바로 장사가 되나? 광고지도 뿌리고 한 1년 2년 지나야 장사가 된다고 그럼 시설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 상가 건물 주인이 그럼 얘가 대학력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상가 건물도 상인법도 결국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대학력 똑같아 두 번째는 우선 면접권 처음 듣는 거지 눈빛이 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최우선이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상인법에 여기 주인법은 뭐예요? 인주 여기는 인사야 사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인사확이 있어야지 여기는 인주확 인주확 인사확 이건 주민등록이잖아요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죠? 세무사에다 하는 거거든 여기는요 인사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소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시험을 내느냐 안 내요 이것만 내요 왜 그럴까요?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환산보증금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를 얻을 때 여기가 서울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냐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9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 9억까지는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런데 월세가 있잖아요 300을 내고 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는 거야 월세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죠? 3억이잖아요 그럼 5억과 3억을 플러스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요? 8억이죠? 그럼 적용이 돼요 상임법이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런데 이거 9억을 초과해버리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금액과 상관없어요 주임법은 월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임법은 월세를 계산해야 되고 주임법은 월세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보증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주임법은 그러면 여기 보면 상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가 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럼 무허가 돼야 안 돼요? 무허가는 사업자등록 안 나옵니다 미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나온다고 그럼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 되죠? 주임법 상임법 다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안 된다고 얘는 그다음에 주된 부분이 영업용해야 돼요 영업용 주거용이 아니라 그다음에 한산보증금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곱하기 100 일정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서울특별시는 얼마라고 했어요? 9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 그런데 이 액수를 애와라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미친 사람이 세종시를 냈죠 세종시를 세종시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참 눈치가 있으면 맞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상가 건물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실질 용도로 파악합니다 주거용 똑같은 것처럼 등기하지 않는 미등기요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일시사용은 적용 안 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건 빨간색이네요 이건 애와두는 게 좋거든요 환산보증금 초과됐다는 건 원래 상인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 9억 서울특별시에서 9억 5천이다 그럼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대권 갱 이거 아니지 대권 갱삼 갱삼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대권 갱삼 대권 갱삼 보이죠 그럼 대권 갱삼은 적용돼야 안 돼요 얘는 적용돼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대학력이나 권리금 해수나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그다음에 3기 연체가 되면 나가라고 하는 거 2기가 아니고 주임법은 월세를 몇 번 안 내면 두 번 안 내면 2기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지만 상가금을 임대차는 3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비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 번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건 좀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3기 이건 적용이 돼요 이건 그런데 얘들은 적용 안 돼요 예를 들면 우선 면제 최단 기간이 1년이잖아요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제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긴 적용이 안 돼요 이것만 돼요 대권 갱산 이것만 좀 외워 놓으세요 대권 갱산 그래서 여기는 대학력이 잘 안 나와요 아까 대학력은 이거죠 인사 다음날 0시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건 아니고요 이건 기억하세요 이 판례는요 여기 보면 폐업신고를 했죠 폐업신고 후에 같은 상으로 다시 임대차를 등록하더라도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등록 등록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학력이 생기는 거지 그 폐업신고 하기 전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이걸 좀 내더라고요 이걸 가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처음에 내지 않는 부분들이고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학요건이 뭐였죠 인사 인사 확 주인법하고 상가 건물은 인사 확 그래요 그것만 고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정보제공 요청권이라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들어갈 상가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상가가 3층짜리 건물이야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월세를 얼마 받았는지 세무서장에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해요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집행기시 요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가를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갱신 요구권은 이것만 체크하세요 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장사를 10년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상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칼국수 집을 차린 다음에 2년간 장사하다가 이 친구가 뭐예요 나가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죠 10년 범위 내에서는 인정된다고 했어요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년간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상가 주인이 그럼 더 인정을 해달라 2년 또 나가려고 하면 또 2년 이렇게 2년 최대 몇 년까지요 10년까지는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요구를 갱신 요구라고 하는데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요구를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구 하나 거절 사유는 뭐 외울 건 아니에요 거절 사유는 뭐 체크만 해볼래요 3기 부정한 방법 상당한 보상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중대한 과실 체크만 해놓으세요 외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다음 대부분 철거 요정도만 체크해놓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직은 외울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나오는 거고요 요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상인법은 1년이에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비용을 정할 때 몇 년을 본다 1년 아까 주인법은 2년이잖아요 상인법은 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6개월로 정할 수도 있죠 서로 약정해가지고 그러면 임차인은 6개를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으로 가라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만 좀 정리해놓으세요 어차피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목시적 갱신 똑같고 권리금은 한 번 정도 시간 여유가 되면 아마 읽어봐 주시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권리금을 좀 체크해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자 요정도만 좀 봐줄까요 자 요렇게 봐놓고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오세요 이제 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